경기도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대생은 공기총에 맞아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총을 맞았다고? 얼굴에 네 발, 두 통수에 두 발. 작정하고 살해한 거야. 부탁을 받았어요. 자기 사이가 바람피는 것 같다. 미행을 좀 해줄 수 있겠어? 어떤 남자가 뒤쫓아와. 미행에 동원된 사람이 25명. 사람 더 붙여! 그리고 기간은 2년. 2년을! 아무것도 안 나와. 돌아버려, 돌아버려. 그냥 죽여. 돌았네? 핵소름이야.